이제는 할 수 있어. 뭔가 예쁘게 하려면 할 수 있어. 해봐. 고생 많았어요, 샤농. 아 그것도 내가 편집해서 내야 되겠다. 아 근데 그거 이상해. 안녕. 지금 저희 사전 녹화 끝내고 숙소 가는 중인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브이앱 켰어요. 진짜 팬분들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이게 막 리허설도 해야 되고 촬영하고 이래야 되니까 언제나 많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오늘 녹화 끝내는 아이오데이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SBS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하는 거지? 크리스마스 25일에 오늘 25일에 트와이스와 원스 함께해요. 지금까지 화이팅, 밀리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스 고생했어요. 원스 고생했어요. 뭐 먹어요? 뭐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예요. 나와야 돼요. 뭐 뭐야? 젤리와 초콜릿 있어, 초콜릿을. 초콜릿을 먹고 싶었는데. 이거 나눠 먹을까? 나눠 먹을까?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너무 좋아요. 아, 나 한 손이 브이앱 들고 있었어. 아, 누나들도 좋은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래요. 베이킹.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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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누나야? 뭐라고 부를게 뭐라고 할 줄 채영씨? 너무 편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채영씨 너무 편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채영씨! 날아봐봐서 뭐야 여친 짤? 어 해봐 해봐 만수 내가 만수 내가 선물 준비했어 만수 자 만수 내가 선물 준비했는데 스위스마스 선물이야 오 맛있는데 나도 조금 유리가 됐어 맞으시래? 원래? 근데 이건 사실 내 거야 그래서 한 입만 줄게 근데 이것도 사실 내 거야 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나 그걸 보고 싶어 안무템이 멋있어 진짜? 근데 이거 지금 봐도 돼요? 브이앱으로? 근데 소리 나오면 안 되지 않아? 아직은? 맞아 맞아 소리를 줄이고 그럼 우리 이거 리액션캠 할까? 저희가 사전 녹화한 거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우와 진짜 멋있어 미쳤어 우와 처음부터 보여줬어 난 그냥 와 진짜 이거 진짜 우와 이거 진짜 근데 너무 무서웠어 난 진짜 난 틀릴까라 무서웠어 나 발가락에 엄청 힘 주면서 췄어 떨어질까봐 얼굴이 안 보이네 근데 이거 멋있는데? 맞아 진짜 예아 아무래도 사실 지캠 찍고 있었어 아닌 거 같아 지캠 찍고 있었어 앞에 사람 많았어 진짜? 이거 멋있어 진짜 오 이거 진짜 멋있다 트와이스 셀씨 편곡 중에 이번 진짜 멋있었어 앤드록바자 왜? 아 알구나 다 수고하지 말자고 뭐라고? 스포 이게 필터를 한 건가? 아 한 거네 필터 할까요? 네 하자 알았어 안 하는 게 낫나? 안 응 어때? 어 필터 되게 많이 생겼다 오 엄청 많이 생겼네 나 흑백이 좋아 흑백? 응 근데 뭔가 빨간 거만 이렇게 포인트 해야 될 거 같죠? 그 옆에 거 그 옆에 이거? 어 어 이건 안 돼 이건 되게 많이 생겼다 V앱 필터 되게 많이 생겼다 V앱 필터 그냥 모르겠어 그냥 내가 내가 진짜 뭔가 잘못됐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진짜 내가 뭔가 잘못됐나? 모르겠어 그냥 말할 게 없어 그냥 그냥 하나하나 모든 게 잘 안 돼 왜? 어? 왜 언니 잘 안 돼 그냥 그거밖에 없었잖아 인이어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아 그거 저 그런 날이 있어 가끔씩 혼자인 그 마음 같은 날 잘 안 풀리는 날 고마워 고마워 뭘 해도 잘 너무 잘 고마워 그래 언니 그런 일이 있으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징조일 수도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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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긍정해야지 귀여워 네가 어제 너무 잘 풀렸나 보자 그런 날도 있어 그런 날이 있어 아니 어제도 영상 편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내는 거야 응 그래서 진짜 돌다 완수랑 때 내가 채팅했어 아 그런 거 난 가서 완수들한테 와야지 어 그거 채팅할 때 완수들이한테 나는 나는 응 어 어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ㅋㅋㅋㅋ 어 이럴 때 그 수리가 준 거 해야 돼 나도 완수들이랑 채팅해야 돼 아 그거 차에 놔둬야 돼 응 채팅해 나 심심할 때마다 로그인해서 왔으면 좋으리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한 번 로그인하면 그게 바로 로그인할 때 그냥 그 아이디가 바로 터니까 그것만 누르면 오 전문가 전문가 응? 뭘 깔아야 돼? V LIVE V LIVE? V LIVE 볼 카라이고 V LIVE 아니 누가 깔으면 되네 채팅하고 싶으면 나중에 채팅하고 싶으면 나중에 스케줄 때 하면 되지 그래도 안 돼 그래? 응 회사 화이팅 내 친구들은 왔으니까 근데 뭔가 V LIVE를 하게 되면서 V LIVE를 하게 되면서 V LIVE가 많이 안 하게 되네 맞다 근데 V LIVE는 뭔가 컴퓨터로 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우리 데뷔 초 때 컴퓨터로 봐 다 회사 가서 쓰고 이랬었는데 아 팬즈도 근데 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나? 아니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아 진짜? 응 아 몰랐어 그거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인스타 이런 게 있으니까 안 하게 됐을 것 같아 그치 핸드폰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나현이랑 워내나 커플 머리였네 아 맞아 포니테일 포니테일 하면 이거 머리 돌릴 때 되게 편하다 맞아 근데 나는 이거 할 때 뭔가 있어야지 뭔가 반력 있지 않아? 뭔가 반력? 반력? 뭐가 있어야 반력 있어? 그러니까 머리 풀러야? 풀러야? 근데 이느낌은 더 뭔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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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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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있어서 아 뭔가 하트 맛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몽오 언니 진짜 먹을 때 구멍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뭔가 구멍이 항상 흘려요 몽오 언니 먹을 때마다 나 연이 그만들어 있어 원수는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우리랑 보내려나?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은근 와수도 우리랑 같이 보내려나 봐야지 은근 와수도 우리랑 같이 보내려 근데 시간 진짜 빠르다 가요 대전 봐야지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가요 대전 아니 크리스마스에 같이 지내고 싶은 연애 요리가 1위 아니야? 와우! 맞지? 위얼! 진짜? 뭐라고? 와우!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고 싶은 아이돌이야? 진짜로? 응 어디서 어디서? 그냥 인터넷에서? 설문조사인데? 와우! 역시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면 되죠 우리 원수가 원수가 재밌게 해줄 자신 있어 나는 어 예 그럼 재밌게 해주세요 자 지금만 크리스마스 때 같이 가기 하면 내가 재밌게 해줄 수 있어 어떻게 재밌게 해줄 거예요? 준비 도 해주고 선물 도 준비 해주고 선물 도 준비 해주고 뭐야? 게임도 준비 어! 블레스 유 바비고 가방도 바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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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아 플라스틱 판타스틱 파티 채영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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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I'm Barbie Girl yeah 채영아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 듣는 노래요? 약간 감성적인 거 말고 신나는 노래 약간 요즘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노래도 괜찮고 아니면 진짜 너가 즐겨듣는 노래도 괜찮고 나 요새 이 노래를 즐겨듣고 있어 짜자 뭔가 소인식 듣고 싶다 이것도 PD님이 있어 진짜 너 진짜 너 초대 아 초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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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이상이요? 30초 이상?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 사람이 괜찮은데 안 되는데 아 진짜? 성인 씩 쓸까? 그래 와 성인 된 게 벌써 2년 전이네요 시간 빠르다 리믹스가 있어 리믹스 컴온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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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언니 성인 되는 날 뭐 했어요? 성인 씩 아 그 짐 쪘지 아 우사생 때? 그때 성인이었나? 그래? 모르겠어 아닐걸 2년 전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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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난 이제 벌써 손녀만이에요 그래 더 이상 너도 서리지 말아요 그래 기다려봐 너도 그가 너 오늘을 기다렸어요 요즘은 숨을 숨길 다 해줘요 난 사랑해 나 계속 있길 바라며 나 이제 눈물을 감아요 어! 이거 듣고 싶다 뭐야? 기다려봐 자유 오빠 이게 뭐지? 좀 나 자주 듣지 I do I do 2 3 오늘의 학습은? I guess I go down 오늘은 You should go down yo 요즘 현실 본인은 오늘의 조금 미끄러 This is 몇번 아니 연 내가 진짜 귀에 상대방을 가지고 와서 하고 싶어요. 맞아. 근데 모모도 똑같지? 맞아, 나는 똑같은데. 나는 언덕을 써네. 아, 진짜.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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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미는, 필미는 영광으로 좋아해. 뭔가 한 게 있나 봐. 아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말. I do. 너무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나의 울성으로. I do, I do. I do. I do. 소중하게 난 사랑할 때. 내 곁에 네가. 내 곁에 네가. 제 곁에 네가 밀키는 얼굴에 도착해서ob homes. 하지만에게는 amazingingerART. 내가poe Los- げ의 하늘en은 정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ns hurt- 나쁜 남자인ların blenders. 나쁜 남자야!! vagy Skyya! 나 월평 때 했어, 그거 혼자 아, 맞아! 맞아, 알아라, 알아라 맞아, 했어 중간에 알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너 그것도 했어? 그거 했나, 그거 기억이 안 나 나 그거 편집한 거 같아, 내가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아, 멋있겠다 이거 멋있어 울음소리 건배 언니, 그 월평가일 때 나쁜 여자로 바뀌어서 도는 거? 아니? 그때는 나 뭔가 그런 뭔가 그런 거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느꼈었는 거 같아요 나쁜 여자들 아 이거 중간에 아니야 느꼈어 갑자기 나 진짜 비선배님 노래 계속 듣거든요 다른 것도 엄청 많이 들어서 나 이 노래도 좋아했어요 나 그것도 듣고 싶어 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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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신나지 여기 진짜 멋있었네 추우는 야 요게니에서 황엑스 하하 야 야 컴온 후우 예아 아하 예아 힙성 락 락 아하 예아 오 예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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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 이거 아 이거 찜 찍고 싶다 왜 들리지? 왜 들리지? 언니 잠깐만 저 머리 묶고 싶어요 휠 다 바꿔야 돼 아 진짜 나 여드름 진짜 잘 보여 원래 피부가 깨끗하면 여드름 하나 나면 잘 보여요 저 레인이즘이요 저 비선배님 노래 중에 레인이즘 제일 좋아 오빠는 아 나 오늘 운다 뮤예비랑 잘 안 와 이거 맞지? 이거 아닌데? 이것도 했어 나 월표한테 되게 많이 했어 나 진짜 많이 했죠 되게 뒤집어졌어 내가 듣게 되게 되게 맞아요 애들만 없었으면 내가 들었을 수 있는데 이거 괜찮아? 필터? 아니 내가 좋아했는데 나는 나는 괜찮은데 레인이즘이 누가 좋은지 모르겠다 누가 좋은지 모르겠다 차가 너무 흔들려요 ㅋㅋ 왜 이렇게 좋아? ㅋㅋ 흥이 끊겼어 난 이렇게 긴 걸음을 못 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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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